자, 이의 제목은 Am I in Love 입니다. 32카운트 4 작품입니다. 자, 1번부터 한번 가볼게. 1번 왼발부터 나이트 크롭 베이스 점 빅스텝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작, 1, 2, 3, 4, 5, 6, 7, 8, 1이에요. 1시 반을 보고 있죠. 2번 갑니다. 시작, 2, 3, 4, 5, 6, 7, 8으로 까멜 웹을 갑니다. 2번 시작, 2, 3, 4, 5, 6, 7, 8 하고 왔습니다. 3번 갑니다. 시작, 1, 2, 3, 4, 5, 180, 180이니까 4시 반, 7시 반, 그 다음에 9시로 오셔서 뒤, 8, 1, 4번, 2, 3, 4, 4, and 5, 90, 90, 90, 터치. 로제즈 박스 180으로 끝내줍니다. 자, 2번째을 갑니다. 시작, 1, 2, and 3, and 4, and 4, 6, and 7, 8, and 1, 2, 3, 4, and 4, 6, 7, 8, 1, 2, 3, 4, and 5, 6, 7, 8, 1, 2, 3, 4, and 5, 6, 7, 8, 1, 2, 3, 4, and 8, 1, 2, 3, 4, 4, 6, 7, 시작. 1, 2, 3, 4,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6, 7, 8, 1, 2, 3, rebounds. 아홉시 시작! 1,2,3,4,5,6,7,8,8 1,2,3,4,5,6,7,8 1,2,디에차차 4,6,여자시 1,2,3,4,5,6,7,8 하광씨는 그래